부자 영감과 며느리 옛날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에게는 장가갈 때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기에 이 아들이 영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똑똑하지도 않은 데다 샘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껏 모아둔 재산을 몽땅 다 날릴 것 같았습니다. 부자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옳거니 살림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집안에 드리면 되겠군. 부자는 일단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을 했지요. 얘 며느리야 내가 저기 산 깊은 곳에 집을 지어놨으니 너희 부부는 그 집에서 이 양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고는 쌀 한 마리를 내줬습니다. 아니 쌀 한 마리면 부부 내외가 일주일 먹으면 없어질 양이었어요. 그런데다 총 몇 명을 딸려 보냈으니 산하을 먹으면 양식은 떨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날부터 죽만 끓였습니다.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미음처럼 멀겋게 해서 끓였지요. 아침에도 죽, 점심에도 죽, 저녁에도 죽. 죽만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먹었는데 한 달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별 수 없이 며느리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어찌 이렇게 살림을 못 꼬리느냐. 너는 안 되겠다. 어서 내 집으로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새 며느리를 드렸어요. 이 며느리에게도 석 달 동안 살다 오라고 하면서 쌀 한 말만 줘서는 산속 집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죽만 끓였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아침, 저녁, 두 끼만 해서 먹었어요. 그러고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 그나마 죽 끓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고 야단이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너도 안 되겠다. 너도 그만 가거라. 하면서 며느리를 쫓아보냈지요. 부자 영감은 또 며느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며느리를 쫓아내고 쫓아내고 하는데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방을 냈습니다. 쌀 한 말로 석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며느리를 찾는다. 누구든 우리 집으로 시집을 노기만 하면 그 집에 백섬직이 땅을 줄 것이다. 어느 가난한 집 처녀가 그 방을 보고는 제 부모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로 시집 가겠습니다. 얘야, 가면 너도 쫓겨올 텐데 뭐하러 니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느냐? 부모가 말려도 이 처녀는 제가 쫓겨오더라도 백섬직이 땅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 땅이면 아버님, 어머님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굳이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녀는 그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부자는 또 예전처럼 쌀 한 마를 주고는 석 달 동안 살고 오라면서 산속 집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첫날부터 쌀을 한가득 퍼가지고 한소 가득 밥을 나는 겁니다. 종들이 깜짝 놀라 말렸지요. 아씨, 예전 아씨들은 처음부터 죽을 끓였는데도 양식이 모자라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시려고 첫날부터 밥을 해드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살다가 쫓겨나나 한두 달 살고 쫓겨나나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냥 오늘은 배나 부르게 실컷 먹어나 보자. 그러고는 밥상 가득 밥이며 반찬이며 수북이 해가지고는 신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종들도 배불리 먹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날이 밝자마자 신부는 아침밥을 또 수북이에서 먹이고는 신랑 덜어 나무하러 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모두 나무를 해왔습니다. 다음 날도 나무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나무가 쌓이면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나무를 팔아 생긴 돈으로는 쌀도 사고 반찬도 샀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나무판 돈으로 신랑을 배불리 먹이고 종들도 배불리 먹이고 자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뜩 먹어도 양식이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식을 팔아 물레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길쌈을 해서 옷을 해입고 옷감이 남으면 내다 팔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부자 영감은 어 이상하다 올다가 벌써 지났는데 왜 오지를 않지? 혹시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어디로 내뺐나?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산속 집으로 가봤지요. 그런데 마을 어기부터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는 냄새지? 영감은 냄새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예전에 자기가 지어줬던 집은 분명한데 방마다 쌀 감하니까 수북하고 배틀까지 놓여있지 뭐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부자 영감을 반가위 맞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놀기만 하면 안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못 먹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튿날부터 나무에서 팔고 길삼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살게 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살림살이 하나도 안 못해주셔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많은 땅과 고깐 열쇠 집안 살림 모두를 며느리 한테 맡기더래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뒤로 그 집 살림살이가 점점 더 불어나 아주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 생긴 이유 아득한 옛날 어느 동산에 키가 크고 잘생긴 개수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수나무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개수나무가 백년을 살았는지 산년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컸던지 건장한 총각 몇 명이 팔을 벌리고 둘러서야 겨우 나무를 안을 수 있을 만큼 오람했습니다. 깊숙이 깊숙이 내린 뿌리 덕에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세게 몰아쳐도 개수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이 개수나무 아래에는 항상 커다란 그늘이 드리워져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자주 놀러왔습니다. 선녀들 가운데 개수나무를 특히 좋아하는 선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녀는 매일같이 개수나무에게 놀러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선녀는 혼자 개수나무 아래 내려와 놀고 있었습니다. 선녀를 가만히 바라보던 개수나무가 갑자기 가지를 너울너울 흔들며 선녀를 감싸 안았어요. 선녀도 개수나무를 마주 껴안았습니다. 그때부터 선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져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는 그대로 땅에 머물며 개수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덧 열 달이 지나 선녀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선녀는 아들의 이름을 나무도령이라고 지었어요. 개수나무와 선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나무도령은 개수나무 아버지 선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무도령이 무럭무럭 자라 열 살이 되었을 때 선녀가 말했어요. 얘야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한단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둘이 살거라. 선녀는 올라간 뒤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은데 왜 오시지 않을까요? 개수나무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오지 않는단다. 앞으로는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나무도령은 개수나무만 부둥켜 안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냇물이 넘쳐 흘렀고 들판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이나 쏟아진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동산에 서있던 개수나무마저 조금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령은 개수나무의 가지에 올라가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반진불에 잠겼을 때 개수나무가 말했어요. 나무도령아 이번 홍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앨 때까지 그치지 그치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니 너도 단단히 각오하거라. 나무도령은 아버지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깨어났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너는 씩씩한 사내대장부잖니. 조금 있으면 내 뿌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뽑히고 말 거다.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타렴. 거기라면 안전할 거야. 애비 없이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나무도령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개소나무는 가지를 벗어 나무도령의 머리를 부드럽게 쐬다듬었습니다. 얘야, 이 애비는 나무라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해. 그리고 너는 살아남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한단다. 내 말 알겠니? 나무도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개소나무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나무도령은 얼른 개소나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개소나무는 나무도령을 태운 채 물살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야, 무서워하지 말고 꼭 잡고 있어라. 개소나무는 정차없이 흘러가면서도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떠내려가는 개미떼가 보였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개미들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개미들을 살려줘야겠어요. 나무도령의 말에 개소나무가 대답했어요. 그래, 데우거라. 나무도령은 개미들을 개소나무 등에 태웠습니다. 또 얼마쯤 가다 보니 이번엔 모기들이 따라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날 수 없어요. 이번에도 나무도령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모기들이 불쌍해요. 태워줘야겠어요. 개소나무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도령은 모기들을 모두 개소나무에 태웠습니다. 나무도령과 개미, 모기를 태운 개소나무는 며칠이고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가도가도 세상은 온통 물바다에 하늘만 끝없이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도령이 살펴보니 자기 또래의 아이 한 명이 개소나무 쪽으로 헤엄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구해줘야겠어요. 개소나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된다. 태우지 마라. 나무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무도령은 아버지가 안된다고 하니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아이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아이가 불쌍해 개소나무에게 다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줘야겠어요. 개소나무는 더욱 엄하게 말했어요.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무도령은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졌는지 아이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되겠어요. 저 아이가 위험해요. 빨리 구해주지 않으면 죽겠어요. 나무도령이 다급한 목소리로 조르자 개소나무는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무도령은 얼른 아이를 개소나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소나무는 두 아이를 태우고 하염없이 흘러가다 어느 작은 섬에 닿았어요. 자, 이제 다들 내려라. 나무도령과 아이, 모기와 개미가 내리자 개소나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물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기와 개미도 나무도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제 나무도령과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두 아이는 갈 데가 없었어요. 하루종일 바닷가에서 모래로 장난을 치면서 놀았지요. 이었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아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꼭 껴안았어요. 저기 불빛이야?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무도령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정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빛은 조그만 초가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할머니와 두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저도 죽을 뻔했는데 마침 개수나무가 물에 떠내려오기에 그것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 아버지야. 나무도령은 아주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나무도령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섬에는 우리 식구밖에 없단다. 우리와 같이 살자꾸나. 할머니는 두 아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할머니를 도와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여자아이들은 할머니의 딸이었는데 하나는 친딸이고 하나는 수양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가 크면 딸들과 혼인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 가운데 친딸은 마음씨도 착하고 똑똑했지만 수양 딸은 심보도 고약하고 게을렀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 가운데 똑똑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아이와 친딸을 혼인시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할머니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나무도령이 밉보이도록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무도령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좁쌀 한 섬을 모래밭에 뿌려놔도 한나절 안에 모래에 한 알 섞이지 않게 주워닮는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나무도령에게 정말 그런 재주가 있니? 그럼요. 근데 아마 나무도령은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귀찮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나무도령의 재주가 궁금해진 할머니는 당장 나무도령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좁쌀 한 섬을 모래에 쏟아놓고도 금세 주워 담는다지? 그것도 모래 하나에 섞이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 나무도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아이의 말대로 나무도령이 시치미를 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네. 할머니는 당장 좁쌀 한 섬을 모래 위에 뿌려 놓았습니다. 자 점심까지 담아보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영문도 모른 채 나무도령은 참으로 딱 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나무도령은 울상을 짓고 한숨을 쉬며 좁쌀을 줍기 시작했지만 점심때는 커녕 며칠이 걸려도 다 주워 담기 힘들 판이었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나무도령의 뒤꿈치를 깨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세요? 개미가 물었습니다. 나무도령은 개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령께서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도울게요. 개미는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말은 고맙다만 개미가 무슨 재주로 날 도울까? 힘이 빠져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개미들이 수천마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착착 좁쌀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좁쌀 한 섬을 다 담은 개미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개미들이 사라지자마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말 그새 다 담았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무도령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했던 아이는 양만 잔뜩 올랐지요. 물론 아이도 나무도령의 신기한 재주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어느새 총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총각 가운데 누구에게 친딸을 시집 보냈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총각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딸들을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총각을 불렀어요. 자 자네들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나 내게는 딸이 둘이지만 누구에게 친딸을 주고 누구에게 수양딸을 주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난 상관하지 않을 테니 자네들이 아무 방이나 골라 들어가게 그 방에 있는 딸이 자네들 색시가 될 걸세. 나무도령이나 다른 총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친딸과 혼이 나고 싶었지만 어느 방에 친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무도령의 뒷전에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며 날아오더니 이렇게 소곤거렸습니다. 동쪽 방으로 가세요. 나무도령은 모기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쪽 방에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시도 착한 친딸이 앉아있었어요. 이리하여 세상에는 두 쌍의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두 부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도령의 자손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나무도령이 구해준 아이의 자손은 마음씨가 나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처음 개수나무가 아이를 태우지 않으려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나무도령이 아버지 말을 듣고 아이를 태우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중국을 다스리게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 사리를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 내 집주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경을 잘 챙겨주지 않았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툭하면 이런 집구성 머슴 따위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난다 난다로 들렸습니다. 나간다 나간다라고 한 것이 발음이 발음이 좋지 않아 그렇게 들린 것이지요. 진짜 나가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사람들이 총각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네가 날긴 어떻게 난다고 그래? 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날아봐라. 총각은 껄껄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사또가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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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양쪽 다 농담이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놀리다 보니 총각의 대꾸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총각이 날 수 있다고 큰소리 친 사실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총각을 잡아오게 시켰어요. 사또가 잡아오란다는 소리에 총각은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겠다. 총각은 태연하게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총각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느냐. 총각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지요. 총각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웃으면서 고개를 잡았어요. 임금님이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겨우 사또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그 말에 사또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결국 총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또는 총각을 가둔 다음 임금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고을에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라고 했더니 임금님 앞에서나 날지 아무데서나 날겠느냐고 하여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녀석을 어쩌면 좋을지 부디 알려주십시오. 임금님은 사토의 편지를 받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사람을 시켜 총각을 데려왔어요.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졌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감히 임금님 앞에서도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천자가 날아보라고 해도 날지 말지 인데 겨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껄껄 웃고 말았어요. 그놈 용기 한번 가상하구나. 그래 어디 그럼 그 말대로 천자 앞에서 날아보아라. 임금님은 중국왕인 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자님 우리나라에 하늘을 나는 제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천자님께 보낼 터이니 정말로 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자님 앞에서만 하늘을 나는 제주를 보일 수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의 편지를 본 천자는 총각을 당장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머슴사리나 하던 총각은 덕분에 중국 구경까지 하게 되었지요. 천자가 사는 궁궐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에서 하늘을 나는 제주를 가지니까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들 구경하러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늘을 나는 제주를 가졌단 말이냐. 천자가 총각에게 물었어요. 예, 저는 새처럼 하늘을 날 줄 압니다. 총각은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찬 대답에 천자도 매우 즐거워 했지요. 여봐라 이 총각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푹 쉬게 해주어라. 다음 날이 되자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그래 언제쯤 하늘을 나는 제주를 보여주겠느냐. 총각은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한 달 뒤에는 하늘을 나는 제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며 총각에게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한 달이 되어 천자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하늘을 나는 제주를 보여다오. 총각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하늘을 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자는 신하들에게 제일 높은 산인 골룬산에 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제대로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각에게는 가마를 타고 산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모든 준비가 끝나자 총각은 애헴하고 큰 기침을 하며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선 내가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올 터이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오. 총각은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절벽 쪽으로 갔습니다. 사실 총각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 자기도 가볍게 농담으로 받아친다는 것이 꼬이고 꼬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지요. 이제 천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으니 더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아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작정으로 산에 올라온 것이었어요. 총각이 절벽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싸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들 싸우느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총각이 끼어들자 토끼들은 마침 잘 만났다는 듯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토끼가 말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재판을 좀 해주세요. 총각은 자기가 곧 죽게 될 몸인 것도 잊고 두 토끼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재판이라니 무슨 일이냐 토끼 한 마리가 대답 했어요? 글쎄 내가 먼저 주운 물건을 가지고 얘가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긴답니다. 다른 토끼도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요. 그러니 내 거예요. 토끼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물건을 가만히 살펴보니 커다란 부채와 날개가 달린 옷이었습니다. 대체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 총각은 호기심에 날개 달린 옷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이 옷을 입고 날개를 편 다음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떠오른답니다. 내려올 때는 날개를 조금씩 접으면서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되고요. 토끼 한 마리가 대답 했습니다. 그 말에 총각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총각은 옷과 부채를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아무래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싸우기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물건은 내가 가지겠다. 총각의 말에 토끼들은 입이 한 자나 튀어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잡아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지요. 총각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품에 감춘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하늘을 날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 지금부터 하늘을 날 테니 잘들 보시오. 총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총각은 사람들 사이를 한 바퀴 돈 다음 천천히 날개를 펴고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총각의 몸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부채를 조금씩 세게 붙이자 점점 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총각은 신이 나서 산 꼭대기를 몇 번이나 빙빙 돌다가 내려왔습니다. 총각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때 천자가 총각에게로 다가왔어요. 여보게 나도 그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면 하늘을 날 수 있는가? 천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천자님도 날 수 있지요?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날아보겠네. 천자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천자는 날 줄만 알았지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부채를 붙일수록 빨라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멈출 뿐이었습니다. 천자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 틈의 총각은 천자가 벗어놓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봐라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총각의 말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았던 천자가 어느새 땅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자옷을 입은 사람이 총각인 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천자행세를 하며 대궐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머슴살 이나 하던 총각은 중국을 다스리는 천자가 되었답니다. 여우의 책과 선비 옛날 옛날에 하는 일 없이 하루종일 글만 읽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과거를 아홉 번이나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어요. 어느 날 선비가 또 과거를 보러간다며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제발 과거는 그만 보세요. 아홉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겠습니까? 선비의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선비도 솔직히 과거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가지 일도 배워오겠소. 선비는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한 남편이 안 돼 보여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한 사람씩 스님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절이었어요.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를 반가이 맞아 잘 대접하더니 말했습니다. 설날이 고하니 저희들은 며칠 민가에 시주 좀 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선비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자전 무렵이 되니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치성들이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예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 저를 찾으셨습니까? 선비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스님들께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선비에게 대접했습니다. 선비는 술을 마시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에게 술을 대접한다니 이상한 일이군.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봐야 겠구나.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선비는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여자가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자는 선비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선비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취해서 쓰러진 여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니 여자의 엉덩이에 여우 꼬리가 달려 있었어요.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둔갑 했구나. 선비는 취한 여우를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라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실컷 먹고 잠을 잤지요. 아침이 되자 여우가 깨어났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꽁꽁 묶여서 자루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울면서 빌었어요.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지요. 너를 살려주면 내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 뻔한데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 여우는 말했습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선물이란 말에 선비는 솔깃했어요. 그래 어떤 선물이냐.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럼 선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여우가 간사한 꾀를 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이대로 메고 갈 테니 길을 안내해라. 선비는 자루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여우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우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냇물이 나왔어요? 냇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었습니다.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추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은 요수를 부리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여우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편 선비는 믿져야 본전이니 해보기나 하자고 생각했어요. 이 여우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천리 만리 밖으로 쫓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드니 정말 여우가 담긴 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정말로 요술을 부리는 책이로 구나. 선비는 뜰뜻이 기뻐하며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에게 잡아먹혔을 거야. 어디 들어가 보기나 하세. 새내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닭발은 잘 다녀오셨소? 선비가 말하자 새내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한 새내님의 말에 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멀리 쫓아버렸소이다. 새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선비에게 절을 하며 말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가 찾아와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마침 선비님께서 오셨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선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새내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선비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의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비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소이다. 잘들 계시오. 선비는 스님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요. 재워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왜요? 선비가 묻자 집주인은 말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 이군요. 밥은 됐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리다. 선비가 말하자 집주인은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지요. 옳지 적어면 되겠군. 선비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되나둘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구멍 안쪽은 원님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곡간이었습니다. 선비는 곡간으로 들어가 쌀 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눠줄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 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곡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쌀 가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곡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 쌀 가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님은 화가 나서 곡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내놈들 목숨이 달아날 줄 알거라.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선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는 원님의 보물까지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도둑놈이 저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이 선비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선비는 꽁꽁 묶여 동원으로 끌려갔어요. 네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셨소이까. 나는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이오. 그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비는 책을 읽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비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비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잡아보시오. 선비는 포졸들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선비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천량을 주겠다는 방을 내걸었어요. 그러자 선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선비를 찾아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찾아다니자 선비는 매우 난처해졌어요. 평생 모습을 감춘 채로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끝에 선비는 새새로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하였습니다. 이제 선비는 애꾸눈이 되었어요. 이러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한쪽 눈이 먼지라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집에 가보니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선비가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선비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사람도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살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집은 빈집이 된지 오래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와 아내가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오. 선비는 깜짝 놀라 이웃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선비의 아내도 애꾸눈이 된 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선비는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내는 선선히 선비를 드리고 빈방을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했어요.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아내를 읽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선비의 아내가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읽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 한숨과 함께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불현듯 옛 남편이 생각났어요.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서는 십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을 읽다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선비의 아내가 물었지만 선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시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선비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암흑예요. 당신이 그리워 돌아왔더니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구려.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담을 줄 몰랐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선비의 얘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그른 그만두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선비의 아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하는데 장사를 하면 뭐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 말에 선비의 아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은 당신이 십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 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선비는 아내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선비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한 덕이었어요.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날 따라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선비는 마당을 서성 었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여자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비는 그 여자가 여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로구나. 선비의 말에 예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그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뒤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데 그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부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 때문에 한쪽 눈이 멀었으니 별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자는 책을 봤더니 선비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어떤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 옛날 옛날에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만큼 아주 오래된 이야기여서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허무 맹랑하게 지어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는 시대만 현재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 대 인간 어른 과 아이 부자 와 가난한 사람 그 밖의 여러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되거나 상상 속 도깨비나 귀신 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감정을 그들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옛날과 현재를 이야기를 통해 이어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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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